음악 담당해주는 우리 회장님한테 학생방송을 보냈습니다 민혜향기 김경남의 노래 부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잘 하지는 못하지만 노래 한 번 하겠습니다 음악 담당해주는 우리의 노래 부릅니다 화체들아 가위바람 참을 잡듯이 조용하듯이 바람들아 가위바람 참을 잡듯이 님의 모습이 나 향이 있는 듯한 생활에 운신을 적셔 눕니다 이 격이 아닌데 미리 떠나고 우린 다 숨어질 수 없어요 이 격이 아닌데 까맣게 배워본다 누군가 너무 거듭해 누군가 너무 거듭해 누군가 너무 거듭해 고마워요 그리와 함께 아쉬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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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완이 하나 둘 셋 원 룸 이별이 아닌데 아니니 떠난 후 버린 가슴 어쩔 수 없었니 견디를 희우는 아홉 까맣게 태워버린 밤 너무 허전해 무거운 가수로 길을 나서도 막상 갈 곳이 없어요 또 다른 사랑에 아쉬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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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동네 어디 그대 옆에 오면 사랑하는 내 마음 사랑하는 내 마음